이럴때는 빠른 걸음치고 이럴때는 빠른 걸음치고 아 아니야 가자 뭘 꼬라봐 왜왜왜왜왜 뭘 꼬라봐? 쟤네 뭘 꼬라보니 야 너희 당당하다 당당해 당당해 뭘 봐 진짜 화장도 하고 싶어 뭘 봐? 다 떴으니까 그냥 가요 당신 얼굴이 큰일이다 가세요 말하는 꼬라지를 봐 아 여기도 많이 떴네 빨리 가세요 많이 떴으니까 빨리 가세요 야 너도 폈잖아 고등학생 때 안 폈어 아니야 괜찮아 미안 아이 됐어 됐어 뭐가 당당하다고 시비를 걸어 지금? 축소 시비 걸잖아요 아니 아니 죄송해요 아니 뭘 뭘 봐 야 니가 무슨 어른이야 가자 빨리 가세요 가자 몇 살이에요? 18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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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중학생이네 중학생 좋아 아빠 중학생이야 아 나도 아빠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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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그만 피고 고등학생 못 피워 이건 어른이야 예예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아 왜왜왜왜왜왜 치웠어? 아 아니야 잠깐만 야 지는데? 아 가자 왜 여자를 칠 수 없잖아 아 저희 가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가자 아 왜 그래 너한테 지금 담배 온 게 내 뻔 얼굴에다 했다니까 오빠 어떻게 해봐 오빠 왜 어떻게 빨리 해봐 아 근데 죄송해요 저희가 뭘 대신해 아 그 왜 싸워 그러면 어 나 여자랑 싸울 거 같은데 싸우는 게 아니라 얘네 지금 가서 하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어디 학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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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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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각오 알겠어 됐다 내가 여자랑 싸울 순 없잖아 아니 어느 어느 학교에요? 아 저 뭐 하게요 아 저 뭐 하긴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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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왜 그래 왜요 아 진짜 씨 하지 말라고 하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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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 마 근데 나를 끓여서 당겨요 아 씨 네 나를 덩어봐 어 말해보세요 덩어봐 같이 해 아 기다려 너 나 털어 정할래요? 아 네 나 싸우고 그 애 잘하는데 오늘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빠 이럴 때 창원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왜 그래 오빠 아 죄송해 오빠 골라 골라 누구랑 싸울지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주문 보이죠 주문 보이죠 아니 얘네 안 되겠습니다 아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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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가자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가자 가자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뭘 어떤 사람이야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나 큰 사람을 못하고 큰 사람? 제가 더 큰데요 제가 더 큰데요 제가 더 큰데요 제가 더 큰데요 야 오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지 가만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와보세요 아니 아니 그 얘기는 아니 뭐가 아닌데 널 와봐 아니 아니 내가 다 낫을 테니까 막 뽀박이만 붙어 저기 뽀박이? 좀 심하네 알겠지? 어? 내가 얘기할게 네 알겠어 얘기할 테니까 일로 와봐 우리 아니 진짜 일로 와봐 그 혹시 네? 유튜브 혹시 알아요? 유튜브 알죠 유튜브 유튜브 혹시 보세요? 야 왜 그래 지금? 와봐 아니 고등학생이 말리지 마봐 야 나와봐 고등학생이 왜 이래? 아니 고등학생 아니라고 아니래 아 니네 아닌 거 같아 아프가 아 참떡해 야 뭐 하여 하여 초밥 6초냐? 아 아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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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게요 오세요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엄청 뭐야 이거 그게 아니라요 둘 다 이리와 둘 다 이리와 둘 다 이리와 엉덩이를 왜 거놓자 왜 미쳤나 이게 이리와 미쳤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죽어도 못 가 그래 지나가자 가자 가자 아니야 괜찮아 왜 그래 진짜 이러면 안 됐나니까? 왜 늘었어? 아 죄송해요 아 저기요 뭐야 너?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우리 파우드라고 왜 그러는 거야? 아 진짜 망보봐 망보봐 너 와봐 너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와봐 아 저 잠깐만 왜 여기 아 잠깐만 자 자 자 잠깐만 얘네 잠깐만 여기 옆에서 3초만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상주 셀게요 그럼 네 하나 어? 뭐야? 뭐? 뭐라고? 다 셌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몰카라한테? 몰카? 저기 이 사진 몰래 맞을래요? 예? 여기서 몰래 맞을래요? 우리 오빠한테 이러지 말고 너네 아 왜 그래 아 그만해 진짜 아 왜 그래 아 미안해 아 제발 우리 오빠가 몰카라고 좀 할 수도 있지 아 제발 언제 몰카라 그랬어 내가 오빠가 몰카라 그랬잖아 안 그랬어 몰래 맞을래요 진짜 가자 아 아니 죄송합니다 몰래 맞을래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모르게 맞을래 아 나가요 좀 이리 와 오빠 내가 다 할테니까 빡빡이 형 오빠가 맞다 빡빡이? 야 한 명씩 와 들어와 한 명씩 하네 왜 나와 주다 빨리 해 딱 잘해 오케이 얘부터 가 들어와 아 빡빡이 오빠 하라고 내가 나 혼자 할테니까 야 동찌 너부터 야 동찌 놔 와봐 와봐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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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아 졸라 다음 야 이 바이 보 나는 사람이야? 아 누구하고 너는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왜 그래 경찰이 지금 아 전화해 전화해 진짜 하세요 같이 날려 같이 날려 빨리 이렇게 된 거 어 경찰 정화하니까 어차피 못해봐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진짠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네 경찰인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합격사람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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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님들이셔 응 오빠 후배들이야 어때 후배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멱살 자는 기분이 어때 진짜 한 번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잡았지 진짜 죽여버릴 뻔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아 콧물 눈물 딱 콧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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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보자 어 됐어 네 뒤지기 싶어 뒤지기 쉽냐고 야 뒤지기 쉽냐고 원래 카메라 예 박태 오빠 이런 싸움에 휘말려준 기분이 많이 봐봐 아 아 깜짝 놀랐네요 아 제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속을지는 몰랐고 아직도 지금 솔직히 안 느끼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 진짜 연기하는 건지 진짜 학생인지 모르겠거든요 뭐하러 가봐 저 또 그러는데 좀 말려봐 공기동은 아무래도 도망가서 촬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음 자료하면 함께 보이시죠 한 번 더 건들면 진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밖에 없었고 저로서는 진짜 어 모르겠어요 오늘 또 또 한 번 사고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진짜로 혹시나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쫄았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죽여버릴 뻔 했습니다 그냥 고노 학생들 앞으로 나 보면은 그러지마 바로 도망간다 그럼 어떻게 도망간다고? 바로 도망갑니다 저같은 경우 저같은 경우는 그래도 용감하게 좀 많이 했잖아요 그쵸? 네 편집 알아서 잘해주시고 잘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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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! 넷 구독! hir